오늘은 이삼수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의 기본이죠. 종합비타민제, 비타민D, 그리고 오메가3 이 세 가지는 저는 늘 항상 처음 시작할 때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성분을 더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 봄이라 너무너무 피곤하시죠? 카페인 음료도 한번 마셔보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스포츠 드링크 이런 거 많이 드셔보실 텐데 자연스러운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쉬어도 또 종합비타민제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필요한 분들에게 홍경천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홍경천은 우리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기능성을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성분입니다. 요즘 제품들이 꽤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로디올라라고도 하는데 이 홍경천은 티베시나 아니면 시베리아의 고산시대에서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잘 자라는 단연생 식물이에요. 다른 허브들과는 달리 약물하고도 상호작용이 별로 없고요. 피로개선 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삼수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영양성분은 히아루론산, 히아루론이게시드라고 알려져 있죠. 보통 힐러의 성분이기도 한데 요즘은 영양제 형태로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피부가 요즘 봄철 되면 너무 건조해져서 물도 많이 마셔보고 팩도 많이 해보지만 실제로 팩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죠. 한 2, 3시간 조금 길게는 3, 4시간 정도 각질세포가 촉촉해져서 얼굴이 일시적으로 뽀얗게 보이는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한 피부, 진피에 수분이 꽉 차기를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히아루론산은 우리가 먹게 되면 분해가 돼서 피부로 간다는 것이 최근 많이 밝혀졌습니다. 1g의 히아루론산이 무려 1000배, 1리터 가까운 수분을 끌어당기니까 히아루론산을 먹으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봄철에 너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서 고민하는 2, 3시대 분들은 로디올라, 홍경청과 히아루론산이 들어있는 성분을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